뉴욕의 거리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혼잡한다 그러나 거리 아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숨겨진 강에서부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지하에 있는 출입금지 구역인 기차역까지 뉴욕 거리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뉴욕의 지하도시는 그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현대의 고층 건물들 아래 뉴욕 지하식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치의 표적이 된 거대한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욕의 지하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것은 뉴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836.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뉴욕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건물로 가득한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거대한 지하세계가 존재합니다 매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뉴욕의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터널과 지하의 거대한 구조물 심지어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새도 있습니다 이 혼잡한 거리 아래에 셀 수 없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습지와 백만 년 된 안반 위에 건설된 뉴욕은 도시를 바치고 있는 지하세계가 없었다면 대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뉴욕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하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뉴욕을 생각하면 브로드웨이와 높은 고층 빌딩 그리고 지하철이 떠오를 것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매일 수천 명의 뉴욕커들을 실어나라는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철역에 지하세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 센트럴 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터미널입니다 7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 역사적인 것을 통과하죠 그러나 뉴욕 토박이들도 지하세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버려진 터널과 첨단 기술의 중앙 통제실까지 너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면 현장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1903년에서 1913년 사이 밴드빌트 가문에 의해 건설된 브랜드 센트럴 역은 전기기차의 힘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시범 캐스였죠 당시 미국의 다른 곳은 여전히 신기 기관차를 사용했습니다 터미널의 거대한 광장은 37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랜드 센트럴 역 지하에 뉴욕 최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M42로 불리는 이것은 지상에 있는 중앙 광장보다도 더 넓습니다 뉴욕이 지하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M42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메트로노스 레일로드의 댄 브루커에게 안내를 부탁했죠 댄을 통해서 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댄은 거의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을 가르쳐주었죠 세계 최대의 기차 터미널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지하에 더 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아래에 2층의 기차 플랫폼이 있고 거의 10층에 달하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하부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안반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면 해수면 아래에 M40이라고 하는 지도에도 없는 지하 비밀 구조가 있습니다 비밀 지하실에 가까워지자 댄은 M40의 위치가 밝혀지면 안 된다고 했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카메라를 다시 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은이 있는 곳에서 가장 깊은 도시의 중 한 곳에 뉴욕의 용암입니다 여기에 공연한 것을 가져다운 공연을 전화hen M42는 평범한 제어실처럼 보였지만 만약 2차 세계대전 때 이곳에 들어왔다면 아마 감옥으로 끌려갔거나 더 끔찍한 것 같다. 한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하공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곳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전력공급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전력공급소를 파괴시키면 미국 전체가 위험에 처했죠. 기차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동부해안의 모든 무기와 병력 그리고 전쟁물자의 수송이 중단되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곳을 몰랐지만 히틀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지도가 없었지만 히틀러는 M42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 뒤 1942년 파괴 공작원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모래만 있으면 당시 동부해안의 전쟁물자 수송을 담당했던 M42의 주요 제어시스템을 모두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하구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13년엔 오늘날과 같은 드릴이 없었기 때문에 M42의 대부분은 손으로 파낸 것입니다. 여전히 건설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길 보면 90년 전에 지상의 중앙광장보다도 더 넓은 비밀장소가 어떻게 건설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 30미터까지 구멍을 뚫은 다음 다이너마이트를 구멍 안에 넣어 터뜨리면 난반의 일부가 공개됩니다. 그 다음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이제 구멍을 통해서 손으로 작동되는 크레인으로 다이너마이트가 파괴시킨 잔해를 끌어올려 마리 끄는 마차에 싣고 옮깁니다. 실제로 30미터 깊이까지 판 구멍은 오늘날까지 관리를 받고 있죠. 일단 지하 구조에서 지하 구조가 완공된 후 벽면을 보강하고 거대한 회전 별류기를 설치해서 새로 건설된 터미널의 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류기는 주기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엔 더 오래된 기계가 있습니다. 1913년 M42가 처음 건설될 때 기차에는 무선통신시설이 없었지만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비상추적장치를 개발했죠. 별류기와 차단기, 변압기를 포함한 전체 전력 시스템이 1년 365일 매일 그랜드 센터를 터미널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77년 후인 1990년, 한때 미국 동부회원의 모든 전직 물자 수송을 담당했던 이곳 제어실은 마침내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M42를 흐르고 있으며 현대식 별류 시스템이 이곳에 설치됐죠. M42는 여전히 거대한 전력의 중심지며 1913년 당시의 원래 장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지만 65년 전 이곳이 2차 세계대전의 중앙통제소였으며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총살당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차는 뉴욕 생활의 일부였죠. 오늘날 뉴욕시 주변엔 총 1367km에 달하는 철로와 450개의 역이 있으며 대부분 지하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역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다 보면 잃어버린 세계의 일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밀에 쌓여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승객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역의 정확한 위치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또다시 댄 브로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또 다른 지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Bonn Skiwama. 이동의 밖에서 이 외동의 가집을 가볼까요? 이 외동의 가집을 가봄이 아니다. 그리고 영화가 잎. 이동의 가장 중요한 VIP guests 의 세계에 대한 것이 있죠. can you take me to it? I want to show it to you right now. all right let's do it D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비밀 기차역은 대공항식에 건설된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2년 국민의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11년 전 그는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계속 감추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역의 도움으로 숨길 수 있었죠. 루즈벨트는 이 특별한 지하역까지 들어오는 특별열차를 타고 왔으며 덕분에 월드포 호텔로 들어가기 위해서 리무진에서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차례들에게 탑승을 담아 Yin이 상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차례들이 다를 수 있으며, 루즈가 가고 싶습니다. 루즈가 가고 싶습니다. 루즈가 나고, 그리고 루즈가 가고 싶습니다. 루즈가 가고 싶습니다. 이 기차역은 8,000파운드의 피어샤러 리무진으로 만들어진 8,000파운드입니다. 지금 이 기차역은 뉴욕 전철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객차는 소아마비 대통령이 탄 리무진을 싣고 워싱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면 리무진은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월드오프 에스토리아 호텔 12층 숙소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두운 대기용 선로의 또 다른 객차가 있었죠. 이것은 평범한 객차가 아닙니다. 미스터리에 쌓인 이 객차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뒤 얼마 안 있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처음 이곳에 도착했고 60년 넘게 객차의 기원과 용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나왔죠. 이 객차가 어떤 것을 수송했건 간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객차는 강철로 무장되어 있었고 창문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완전 무장한 경호원이 객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객차는 정상의 고속에 도착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객차는 행동에 대한 보험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객차는 할 수 있는 기원의 공격을 맞았고 그리고 한 명의 가장 강한 미스터리에 상상할 수 있는 객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객차의 공격은 이 객차가 한 명에 그리고 이 객차가 끝냑어 있는 객차가 있는 객차가 있습니다. 이 객차는 이 객차가 있는 객차가 Brasil este 객차가 있습니다. 이 객차도는 고속에 있는 객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루즈벨트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가끔 이 비밀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숨겨진 기차역에서부터 뉴욕에서 가장 번잡한 지하에 최근 건축되고 있는 것까지 뉴욕 지하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그랜드 센터를 터미널 지하에 미국에서 가장 큰 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소와 데니스는 터미널 안에 건설되는 거대한 터미널 자리로 안내해 주었죠 이곳은 뉴욕 지하철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롱아일랜드의 철도 시스템 위를 달리는 모든 기차는 펜스테이션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펜스테이션까지 지하철을 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터미널이 완공되면 롱아일랜드 철도가 곧장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가고 이용객이 5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가 구간을 연장하는 것은 1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도 한참 아래 부분이죠 새로 건설되는 터미널엔 총 8개의 선로가 들어서며 위로 4개와 아래 4개 그리고 중간층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의 지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이소와 팀원들은 거대한 코르크 마개뽀비처럼 생긴 최신 터널 보링 기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루에 15미터에서 18미터까지 구멍을 낼 수 있죠 뉴욕의 지하세계는 지상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시티는 마스 프란젤을 더 필요합니다 트래픽 컨렉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 프란젤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교통 이상의 것이죠 대통령의 개인 객차에서부터 전쟁물자 수송까지 매일 뉴욕커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지하세계의 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립니다 448미터 높이로 41년 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 자리를 지켰죠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지만 건물 지하에 맨해튼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30년 3월 3,400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 시작했고 13개월 만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 새로운 고층 건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은 총 102층 건물로 수천 개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며 뉴욕과 현대 건축기술의 상징이 됐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맨해튼의 안반과 지하 강물이 흐르는 것까지 깊게 땅을 파야 했죠 캐롤 윌리스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덕분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계속 위로 올라갔죠 당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설계자들이 세계 최고의 건물을 놓고 경쟁했고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60미터나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갑분하게 이겼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도시 위로 381미터나 우뚝 솟아있지만 뉴욕의 안반까지 지하로 18미터 더 뻗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하늘높이 속기 훨씬 전 맨해튼 섬은 농지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곳은 한때 톰슨 농장이라고 불렸고 농장은 서쪽으로 브로드웨이와 육가까지 동쪽으로 메디슨 에비뉴까지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33가와 36가까지 6개 블럭을 차지했습니다 셋강이 농장을 가로질러서 오늘날 파크 에비뉴 자리인 썬피쉬 연못으로 흘러들어갔죠 강과 연못은 맨해튼 지하에서 사라진 많은 수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하에 사라진 강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빌딩 가축가들은 숨에 드는 지하수나 지하 강물이 있어도 건물 구조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건축가들은 넘치는 물을 뉴욕의 거대한 하숙으로 내버리는 펌프 시스템을 이 지하실 위에 만들었습니다 한때 강물이 넘쳐 흐르던 이곳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로 했죠 이곳에 펌프가 없다면 1.5미터 깊이의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 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강 위에 건설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건물은 5만 7천 톤의 강철과 수천 톤의 콘크리트, 석재, 금속을 비롯한 다른 건축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해튼 암반은 매우 튼튼하지만 편평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겨우 지하 3미터 아래의 암반이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지하 60미터까지 파들어가야 암반을 찾을 수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비교적 깊은 암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지하 18미터까지 파야 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을 암반에 고정시킨 덕분에 40만 톤에 달하는 빌딩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지하층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춥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살펴본 뒤 이 거대한 기초가 떠받치고 있는 건물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 3개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려면 땅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보이지만 지하 3개의 삶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첫 빌딩 숲 아래로 지하철과 전기시설, 하수도 시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곧 뉴욕 최고의 빌딩 자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새로운 프리덤 타워가 완공되면 총 541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150m나 더 높을 것이고 뉴욕의 지하세계에 또 한 층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늘을 수놓는 도시의 마천루와 지하세계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센트럴 파크를 갖고 있지만 1840년대 이곳엔 뉴욕 수로 시스템의 마지막인 두 개의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수로 시스템이야말로 뉴욕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죠 오늘날 예전의 상수도 시스템은 도시 아래로 묻혔지만 여전히 지하세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이 2.5m, 폭 2.2m, 총길이 65km의 크로톤 수로는 뉴욕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입니다 1842년에 완공돼 매일 맨해튼 북쪽에 있는 크로톤 댐에서부터 맨해튼 시내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저수지로 깨끗한 물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지만 뉴욕은 이 버려진 수로 덕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죠 작가이자 지하세계 전문가인 줄리아 솔리스는 개인적으로 뉴욕이 지하세계에 대한 지로까지 제작했습니다 줄리아의 지도엔 뉴욕에 잊혀진 수로도 있었죠 로마인들처럼 뉴욕허 역시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하 18m 아래의 수로를 건설했죠 당시 중요한 수원지는 1837년 크로톤강에 만든 댐으로 이 댐이 뉴욕의 지하를 누비는 수로에 물을 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문 뒤에 거대한 수로 시스템의 입구가 있었죠 눈에 띄지 않는 문에 띄지? 입구고 옥 에인 눈에 띄지를 보면서 눈에 띄지 않는 문에 띄지 눈에 띄지 물이 담아빈 수로를 건설하기 전 깨끗한 물은 뉴욕 시민들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은 콜레라와 장티푸스, 황열병 같은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우물이 말랐을 땐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 도시를 다 태우기도 했죠 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깨끗한 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1837년 뉴욕시 공무원들은 크로톤강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0에이커에 달하는 농지와 주택가가 침수됐습니다 일단 완공되자 댐은 3,500만 갤란의 물을 수용했습니다 물을 도시에 보내는 수로 건설 작업은 4,000명에 달하는 인부들이 맡았고 그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이민자였죠 그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저임공을 받으며 수로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터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Julia, how come we have the natural bedrock here as our ceiling and here we don't? It was constructed with different methods occasionally they'd have to blast and other times they went in from the top where they dug in from the top and then they would construct the foundation and then seal it back up Manhattan is really notorious for having really unpredictable soil conditions and bedrock conditions so you, and especially in the 1840s, you wouldn't really know where there was bedrock and where there was soil so it has to be really an experiment all the way down the line 수로가 건설될 당시 뉴욕 인구는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뉴욕 인구는 거의 200만 명으로 늘었고 매일 크로톤 댐에서 9,500만 갤란의 깨끗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수로의 용량은 7,500만 갤란이어서 수로가 위험했죠 결국 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서 수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1880년대 두 번째 크로톤 수로 건설이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수로 바로 옆에 3배 크기의 수로가 건설됐죠 두 개의 수로가 현재 센트럴파크 잔디밭이 있는 곳에 있었던 거대한 저수지로 귀한 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물은 도시의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뉴욕크들 중에서 거대한 도시 뉴욕의 지하세계에 지상세계만큼 복잡한 워터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뉴욕시 전체에는 75만 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죠 지하세계가 없었다면 뉴욕의 지상세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거대한 뉴욕의 지하세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된 후 뉴욕엔 또 다른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허드슨 강을 떠받치고 있던 벽에 손상이 갔기 때문이죠 벽이 무너지면 로우업매네턴 지역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0년 전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트윈타워는 뉴욕의 스카이라인뿐만 아니라 뉴욕크들의 섬과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죠 1966년 타워 건축이 시작됐을 때 건축가들은 안반을 찾기 위해 깊이 파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앞에 있는 허드슨 강이 공사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죠 조지 타마루는 당시 트윈타워 건설현장을 누비던 건축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35년 후 트윈타워가 무너진 뒤에도 건물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9.11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 타워 넘버 7 자리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타워 넘버 7의 주칭에서 조지는 40년 전 왜 트윈타워의 건설이 쉽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그 건물이 그 건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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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있는 건물에 있는 건물에 있던 건물에 있는 건물을 가려졌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식민지 시대 이래로 뉴욕커들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부터 건축 폐기물까지 모두 강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강가가 240m 가량 넓어졌죠 따라서 트윈타워의 위치는 튼튼한 맨해튼 안반 위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매립지 위에 건설됐습니다 결국 슬러리 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축기술 덕분에 세계무역센터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슬러리 벽을 만들기 위해서 민부들은 폭 0.9m, 길이 6.7m의 패널을 팠습니다 그 다음 패널에 물과 흡수력이 당한 점프인 페노나이트 호남물을 채웠습니다 이 슬러리 벽이 물보다 농도가 진한 방수층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패널 안에 철골 구조를 넣고 아르프트 콘크리트를 부으며 슬러리 벽 대신 콘크리트 벽이 생겼습니다 패널 안쪽의 흙을 모두 파내고 철골 막대를 벽에 꽂아 10m 아래로 막아 넣으면 튼튼한 건물 기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란 욕조 모양의 건물 기반을 만들었는데 깊이 21m에 총면적 4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에다 300톤에 달하는 철골 막대를 안반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공정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당시 건축가들조차 생각 못한 것이었지만 슬러리 벽 덕분에 9.11 테러 이후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죠 그날 오전 사망자 수만 2,700명이 달했고 50만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와 콘크리트가 뉴욕시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트윈 타워가 곧바로 건물 기반에 무너져 내려앉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죠 곧 참사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지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지는 참사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후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동안 조지와 그의 동료들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원래의 건물 기반에 미친 피해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건물 잔해를 치우면 뉴욕의 지하층에 일시적으로 생긴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었죠 사소한 실수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건물이 무너질 때 두 개의 슬러리 벽면만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슬러리 벽은 튼튼했고 결국 1966년에 이루어진 건물 기초공사 덕분에 홍수를 막을 수 있었죠 오늘날 트윈타워의 북쪽 현장에서 원래의 건물 기반을 이용한 새로운 건물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41미터까지 솟을 새로운 건물은 프리덤타워라고 불릴 것입니다 뉴욕의 토대를 건설하고 뉴욕의 미래를 확신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건축기술이 필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부터 새로 건축될 프리덤타워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빌딩들까지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세계의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칸 빌딩 숲 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맨홀 아래엔 전선과 파이프, 비밀 통로, 기차와 강까지 뉴욕의 지하세계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